다육을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기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손님과 함께 초대 손님 손을 보니 누굴까요? 다진의 다육 사장님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거야? 사실 사장님께서 지금 안녕하세요 라고 하스키한 포이스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 녹음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다육은 브루게리입니다. 이 브루게리가 너무 작은 화분의 식재가 되어 있다고 사장님께서 제 기핑장에 오실 때마다 브루게리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사장님께서 다시 오셨나? 2주 만에 오셨나? 보시더니 아직도 분갈이 안 해줬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분갈이 하지 뭐 하고 왔다가 사장님께서 출장 분갈이 해주고 갈게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갈이 하는 중간에 우리 코코가 막 찢어대고 막 이러는 그런 소리들도 다 들리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실수로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제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다진의 다육 사장님이 스키한 그 목소리가 나와야지 딱인데 자 브루게리 지금 분갈이를 하는데요. 오 지금 짱짱이에요. 짱짱이에다가 브루게리를 그대로 분갈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브루게리를 키우고 계시다면은 한번 보세요. 브루게리를 만지면 말캉말캉 왠지 꼭 그 화상을 입은 그 피부에 보면 스포가 잡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브루게리를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제가 사실은 그런 컨디션의 브루게리를 러블리 로즈님 그 힙핑장에 놀러 갔을 때 러블리 로즈님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됐건 안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다진의 다육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그게 정상이야? 어머나 그렇더라고요. 그게 정상이래요. 혹시 브루게리 키우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브루게리가 빨캉말캉해가지고 걱정이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 영상 통해서 사장님하고 주고받는 대화에서 정보를 드렸었는데 어떡해요. 제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손이 지금 보이고 있죠. 사장님께서 계속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영상 앵글 밖으로 지금 탈출하셔가지고 제가 앵글로 다시 유도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자 지금 이 단지다육 사장님께서 왕왕 브루게리의 껍데기 저게 탈피한 거라 하더라고요. 저 껍데기를 살곰살곰 지금 벗기고 있는데 이 브루게리가 워낙에 껍데기가 예민하고 얇아가지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이 지금 계속 벗기고 있잖아요. 사장님께서 이걸 왜 벗기고 계시냐면 이 예쁜 브루게리 색감을 이 껍데기 때문에 지금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벗겨주고 계세요. 조심하라고 저한테 계속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핀셋이 초과, 초과가 뭐야, 치과용 그 치석 제거하는 아마 그 의료용 핀셋일 거예요. 근데 저기 날카로워서 다육이 이렇게 다칠까봐 사장님께서 지금 시범 보여주신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해, 얘를 이렇게 긁어내듯이 저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떼어내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벗기는 이유가 지금 날카로웠지만 벗기는 이유가 브루게리가 진하게 물두는 모습을 발화하면서 이걸 벗겨주고 계신 거고 마치 왜 각질 있잖아요. 각질이 덕지덕지 붙드는 진짜 발 뒤꿈치같이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브루게리의 저 각질, 아이고 껍데기를 다 이렇게 떼어내면 브루게리의 저 예쁜 와인빛, 와인빛감에 저 뽀사시한 사열이 드러난답니다. 더 푹 굵게 물을 뜬다고 사장님께서 그걸 보라고 지금 이걸 떼어주고 계신 거예요. 의외로 브루게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혹시 무화과 아시죠? 그 무화과 열매처럼 생겼어요. 엉덩이 밑에는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우주선, 우주선 버섯 모양처럼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 브루게리가 몸통이 굉장히 많이 커갖고 사장님께서 자꾸 큰데다가 심어줘라 라고 해갖고 저희가 지금 이 화분은 제가 지난 시간 한진의 다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신상 꽃뿐 화분 중에 짝꿍이 안 맞는 화분에다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있고요. 뿌리를 굉장히 지금 야무지게 털었어요. 왜 뿌리를 그렇게 털었냐면 얘가 그 분갈이를 제가 12월 2일날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12월 2일날 분갈이한 그 브루게리 그 뿌리가 새 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뿌리 상태도 나쁘지 않다고 사장님께서 하셨어요. 그래갖고 얘는 뿌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브루게리 같은 경우에 이런 애들은 이제 흙 있잖아요. 분갈이 용토. 분갈이 용토가 뭐 어떠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단진의 다육에 그 짱짱이에다가 다 그냥 분갈이 했고 지금 이 용토도 짱짱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짱짱이에다가 지금 우리 브루게리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브루게리 보고 이 브루게리 어디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는 좋겠다. 니네 엄마가 분갈이 해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산 적이 없는데 나야 엄마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사장님 거예요. 다육이. 그랬더니 이런 다육이 본 적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기억에 이렇게 큰 애를 나는 팔은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고 사장님이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거 맞아요. 사장님 거 맞는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덩치가 커진 거예요. 마감토를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와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소품들이 지금 막 엄마 자리에 있고 해갖고 그거 찾으러 가는 게 싫어서 사장님이 처음에 깔려져 있었던 그 까만 마감토 좋았는데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사로 마감을 하고 있죠. 마사 마감했는데 뿌리가 좋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사장님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이거 내 거 아닌데? 이러셔가지고 사장님 건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분갈이가 원래는 되게 쬐끄만 화분에 식재가 돼 있었거든요. 아마 요거를 저희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지 또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쬐끄만 화분에 살다가 너무 작아갖고 큰 화분에 식재를 해준 지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사장님은 볼 때마다 너무 화분 작다고 그래갖고 요 화분에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죠. 아 사장님이 얼마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꽂아놓으니까 오늘 분갈이 한 날짜 써야지 이러면서 다시 빼요. 다시 빼가지고 사장님께서 다시 분갈이를 해줬죠. 그리고 저한테 얼른 물 갖고 와. 뭐 얘 천물 줘주대.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요 시간에 조루에다가 지금 물을 담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뚜둑뚜둑 하면서 다독다독해서 지금 얘네들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지금 마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재밌죠. 세상에 우리 사장님 손만 나와. 후반부에는 녹음이 돼가지고 사장님 목소리 들리고요. 다음에 코코 코코 얼굴도 보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코코가 제 킵핑장을 조금 와봤다고 와서 얼마나 잘 돌아다니고 누가 제 킵핑장에 손님이 잠깐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님한테 얼마나 지저대는지 사장님께서 아니 저것은 발만 닿으면 다 지 땅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단지다육 사장님의 농장에 그러니까 거기 하우스에 가서 자주 보잖아요. 코코를 그러니까 코코가 여기가 되게 편한가 봐요. 제가 조로에 물을 담아갖고 왔거든요. 사장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아니 저 그 부르게리 위에다 위에서 저걸 주시더라고요. 저도 놀랬어요. 저는 주변에다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부르게리 위에다가 물을 부르륵 부어갖고 저렇게 물을 주셨어요. 제가 어? 선생님 물 그렇게 줘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어?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랬더니 한 번 더 한 번 더 줄까? 그래서 물을 한 번 더 이렇게 쓰르륵 부어줬어요. 제가 좀 놀랬죠. 저렇게 많이 줘도 되나? 하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애기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요 녀석들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로 요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제가 둘 건데 의외로 저랑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요 녀석들 물을 조금 자주 줘요. 그래서 통통하게 키우거든요. 자 요거 테이블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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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 그 색깔하고 화분 색깔하고 완전 딱인데요. 그러니까. 예쁘다. 살림하고 있다. 코코야 코코 이리 와봐. 코코 지금 뭐해? 어디 봐. 어디 갔지? 안 보여. 아 가고 노는 거야? 안녕 해야지. 뺐을까 봐. 아 뺐을까 봐. 안 가져가. 너 가져. 아 이 뭔 소리지? 아 어머 지금 엄마한테 지금 짓고 있어. 엄마가 저거 뺏어갈까 봐. 뺐으니까. 어 뺐을까 봐. 아 샤샤샤 원래 우리 애기들이 요 애기들이 있는 사례가 요기예요. 물 먹었으니까 일로 바로 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요기 지금 보면 꽃을 얘는 피려고 해. 사장님. 응. 원래 루비는 지금 펴요. 루비는 원래 지금 펴요? 까물었네 여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부비부비 해줬잖아. 사장님 이거 봐라. 시방 통통하지. 쫑쫑이 아니야. 이거 언제 띄는지 알아? 몰라. 6월달쯤 띄요. 6월? 그러면은 6월달에 띄어갖고 씹해갖고 또 어떻게 심어? 그거를 시방을 네. 그냥 뭐 이거 이것도 정답은 아니야. 네. 시방을 요 떼잖아. 그리고 얘네들도 내가 추나 처리 된다 그랬잖아. 맞아 맞아. 냉장고? 요거를 떼서 냉장고에다. 근데 그 신문지로 네. 3겹 이상은 싸야 돼. 너무 추울 수 너무 추우면은 그 씨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휴지나 요걸로 한겹 싸고 네. 그리고 또 신문지로 한 두겹 싸고 근데 그리고 봉지에 딱 넣어갖고 거기에 써놔. 나중에 이게 뭐예요? 버려. 응. 이렇게 약간 일주일 있다가 빼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 요거 시 더 염을 때까지. 또 한 번 도전? 몰라. 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이거 봐라. 그래서 다 여기 다 시방 다 여기 알맹이 맺었다. 그게 더 안 좋네. 알맹이 있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셔. 이게 쭉 올라온다. 그쵸? 그러고서 지금 얘네들 꼽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하려고. 이게 시지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유. 열어봤어? 아니요. 한 번도. 나도 그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이렇게 누르면 응. 이게 요 각이 있잖아. 네. 보면. 각이 있다고. 이게 딱 열리면 좋은데 안 열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거를 물에다 담근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씨방이 열린대요. 그러면 마른 다음에 이렇게 솔솔솔한 까지나가. 음. 안 해본 거야. 나도 안 해봤어. 나도 안 해봤어. 요번에. 요번에 해보려고요. 이 씨방 크다. 어디? 얘? 그러니까. 오. 아이구야. 아주 미소. 물 덩어리다. 똥 덩어리다. 똥 덩어리. 우리 엄마가 물을 자주 줘. 이거 물 아끼지 않고 하도 물을 아껴주니까 얘네들이 너무 마른 거예요. 갖고 내가 엄마한테 얘네들 물 좀 자주 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물을 자주 줘 갖고 애기들이 얼마나 통통한지 몰라. 전번 날 내가 얘네들 위에서 물을 주니까 내가 얘네들 위에서 물을 주니까 물 그렇게 줘도 되니. 그렇게 줘도 된다고 되는데 나는 많으니까 저면 관수를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다. 음. 우리도 그냥 3면에서 줘요. 그랬더니 물을 그렇게 줘도 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3면에서 그냥 줘요. 저도 3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볼게요. 우리 집에 코코가 코코야 코코야 에잉?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